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하나 빼기! 이겼다! 빨리! 아빠 살살해 살살! 살살 알았어! 아! 아유 좀 살살하지? 이만이야 빨개졌구만! 아유 장난인데요 뭐 괜찮지 미달아? 아빠 다시! 알았어 알았어! 자 다시 하자! 하이 바이! 하나 빼기! 또 이겼다! 아빠! 이번에 살살해! 알았어 자! 아니 미달아 많이 아프냐? 괜찮아 미달아? 아이고 다시! 미달아 그만하자! 아빠 학원 갈 준비해야 돼 시끄러운 게 맛있어! 아니 너 아직도 학원 안 가냐? 지금 막 갈려고 그래요 아유 아빠 어디 가! 다시 하자니까! 아빠 터로 가야 돼! 그만해 그만해! 아아 참! 아 아빠! 아 짧은 거 먹고 그만두는 게 어디 있어! 아유 아빠 학원 갈 준비해야 된다니까 나중에 다시 해! 아 그래도 그런 게 어디 있어! 한 번만 다시 한 번만! 알았어 그럼 딱 한 번만 다시 하는 거야! 자! 가위바위보! 하나 빼기! 할 수 없다! 또 이 마트 해야 되겠다! 아이차! 에이 봐봐! 이 마이 혼났네! 왜 자꾸 도망을 가! 자꾸 아빠만 이기니까 그러지! 아이차야 일어나! 네? 김 선생님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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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어 세환이냐? 웬일이야? 병원 앞에 있다고? 어 그래 그래! 어 잠깐 나갈게! 어 그래 잠깐 기다려! 어 그래! 어 그래! 저 허가사! 네! 예약 시간까지 좀 남았죠? 네! 저 30분만 나갔다 올게요! 요 앞에 친구놈이 찾아와서요! 네 다녀오세요! 저 혹시! 저 나오면요! 메모 좀 부탁해요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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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decide why 아아 와ifie 우아Ag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subs 예니저씨에 저희 회사님 저희 오늘 삼계탕 먹으러 갈건데 같이 안 가실래요? 오늘은 제가 쓰겠습니다.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. 저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. 오늘은 세 분이서 맛있게 드세요. 다녀오겠습니다. 네, 그래요? 다녀오세요. 배고파요. 빨리 가죠. 빨리 나오세요. 떠나서 뭐해. 빨리 나와. 저는 생각 없어요. 그냥 두부에서 드세요. 아니 왜 생각이 없어. 삼계탕이 싫어서 그러는 거야? 그럼 뭐 딴 거 분식은 거야. 생각이 없대잖아. 아침 내 눈 혼자 빵 뜯어 먹었는데 점심 생각이 뭐 이겼어. 빨리 우리나 가서 먹고 자고. 가자. 갔다 올게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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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ọn 탈' 애들. 오. 오. 왠만 봐. objectively 노선 dummies. 고음ny까지도 해. 오! 오 един Hahaha! 저장 어떻게 했어? 당연히 안 먹었지. 야 빨리 옷 갈아입고 나서 밥 해줘 배고파 죽겠어. 응? 이게 뭐야? 이 시기 언제 지사지 어디에 깨어났지? 의찬아! 김희찬! 의찬아! 김희찬! 왜? 너 오늘 집에 있을 때 영라이 누나 온 적 있어? 어? 아니 나 오늘 계속 정배네 집에서 놀았는데? 허가 났으면 왜? 허가 봐. 소영이 사진에다가 지사진을 껴놨잖아. 야 이게 언제 들어와서 이걸 껴놓고 갔지 진짜? 아 지난번에 왔을 때 껴놨겠지 뭐. 야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밤이나 줘. 의찬아 너 앞으로 영라이 누나 오면 내 방에 절대 못 들어가게. 알았어? 응 알았어. 응? 이봐. 와 진짜 웃긴 하네 진짜. 아이고 씨. 아이고 씨. 진짜 살자. 집어 갔다 오는데 옆 큰 길에서 팔더라고. 미달이가 쫄오는 바람에 샀는데 맛있다. 괜찮네? 그럼 미달이 덕분에 먹는 거네? 그래. 미달아 고마워. 많이 먹어. 응? 왜 그래 미달이 이렇게 물었어? 어허. 괜찮은 안 아파? 아 아파. 아 이리 와. 아... 아... 아 안 해, 안 해. 안 해, 안 해. 왠일로 아귀찜을 다 하셨어요? 자네야 아귀찜 좋아하잖아. 장모님 그러면 저 때문에 하신 거예요? 응, 그래. 어서 많이 먹게놨어. 잘 먹겠습니다, 장모님. 너무 맛있다. 장모님 진짜 맛있네요. 그래, 어서 와라. 이래서 먹어. 엄마 아귀찜 했네? 내가 기다려서 한 거구나.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였는데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. 너 이것 좀 먹어봐봐. 김치 새로운 건데 맛이 어떠려나? 네. 시원하고 괜찮은데? 너 진짜 영라이 누나 안 왔었어? 모르겠어. 정배랑 슈퍼 갈 때 내가 문 열어놓고 갔나? 너 솔직히 말해. 영라이 누나가 시켜서 네가 한 거지? 아니야. 아니, 이게 뭐가 아냐. 너 영라이 똘만이잖아. 아니야, 내가 안 그랬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야,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냐? 제가 한 거 맞아. 아니야, 내가 안 그랬어. 아니야, 아니야. 너 아냐. 근데? 다신 그런 거 해 주지 말았어? 아니야, 내가 안 그랬어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말이야. 야, 오줌아. 허가나서가 너 좋아하는 거 장난이 아닌 거 같다? 몰라,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냥 징그럽다, 징그러워. 야, 오줌아. 야, 오줌아. 너 우통 왜 벗고 난리야? 얼마 들으면 그렇지. ay, 오줌아, 섹시 코코 아오 샤워라잇네. 으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김정현 형이야? 외찬이? 형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와 너 뭐야? 너 일로, 일로, 일로. 너 이거 뭐야? 너 어디서 났어? 어디서 났어? 김 선생님 거 복사했어요. 뭐? 너 너 여태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야? 너 이런 짓 이거 범죄인지 몰라? 무선으로 열쇠 복사하고, 가택 진입하고 너 유시장 가고 싶어? 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정말 혼날 줄 알아 알았어? 네. 알아서 빨리 가. 안녕히 계세요 오빠. 너 오빠라고 부르지 마. 아씨 무서워네. 아씨 무서워네.